같이 가고 싶어요 ?! 요코아마 아리나에 왔습니다 지금 멤버들이 없습니다 제가 전날 밤에 와가지고 MC 리허설을 하러 가겠습니다 이거 안 할 것 같아요 멤버들은 개인 스케줄 할 때는 좀 외로웠지만 멤버들이 있으면 굉장히 힘이 나기 때문에 내일은 더욱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일본 유니버스분들도 많이 와주실 것 같아서 요시 힘내보겠습니다. 바이바이